2명, 3명, 3명, 4명, 5명.. 오늘은 어떤 거에 보시겠어요? 어떤 거 있어요?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울이라고 착신미술이 있으시고 안쪽도 들어가신 지향이 있으시고요 VR은 뭐 나오는 거예요? 앞에 가시면 영상대로 있으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? VR? VR 할까? VR로 하죠 현화로 라이더도 있으시고요? 현화로 인플레이션이 있으신데 네 라이더도 두 가지 중복 같고요 어떤 게 나아요? 고객님마다 틀려요? 사실은 거자도 6분 볼까? 포로수용도 어? 13세 제가? 어 제 3전선 네 창출을 해주세요 네 창출을 해주세요 네 화면은 앞에 꽂아주세요 네 옆에도 잠실까요? 여기다가 조개가 안 끈적이기 때문에 네 안에 문을 주신 지향이 안 culinary 네 주사십시오 축구 괜찮으세요? 네 옆에도 잘 보이실까요? 공 잡으시구요 고마님 상타줍니다 전면 잠시만 보실게요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상태만네 아이고 서울 물이 좋긴 좋구나 사과장은 다 돌리셔도 되세요 아름니 옆에 돌아보세요 선 향상 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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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